이 완벽한 나의 유일한 약점이 민망한 걸 못한다. 아, 민망한 걸. 못 참는 거야. 그래서 아까 전에 인사를 못 했구나. 인사를 못 했구나. 진짜 못 참는 분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제작진이 아, 큰일 났네. 이거 나가도 돼요? 백호의 잘 참는 모습을 우리가 찾았어요. 증거 영상 보여주세요. 자, 백호! 자, 백호! 혼자 있을 때. 백호! 오빠야! 오빠야!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저거 왜 했어? 저거 왜 했어? 오해입니다. 이게 왜 오해입니까? 있는데요. 본인이 아닙니까? 아, 저인데요. 본인 맞죠. 중학교 2학년 때의 영상입니까? 아닙니다. 저건 앨범 녹음할 때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오해예요. 오해라고요? 혼자서 내가 저런 줄 알고 있는데 편집이 된 거예요. 네? 영상이 편집이 된 거예요. 억지로 내가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다가 억지로 한 건데 저게 그냥 저 혼자 스스로 한 것처럼 나온 거예요. 어떻게든 잘 참네 그래도. 잘 참네 그래도. 이왕 이렇게 참은 거 이겨냅시다. 그렇죠. 이겨내야죠. 자,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.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.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다 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어여쁜 뚜루루뚜루 바다 속 뚜루루뚜루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자, 이거 상어 송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음악 주세요! 가야 해요! 아기 상어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워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다 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엄마 상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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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들썩 들썩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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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게 돼요 룹시클 룹시클 엄마 상어 아빠랑 사무소 아빠랑 사무소 아빠랑 사무소 아빠랑 사무소